KBI 메탈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AI의 호황에 따른 전선도 구리죠. 구리 관련주로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리 값이 작년 말부터 계속 오른다고 얘기가 남았어요. 그런데 전선주랑 전력 관련 테마가 안타다 보니까 구리까지 갈 일이 잘 없었는데 이거 가니까 자동적으로 2차 테마로 구리로 가는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현재 톤당 만 달러 얘기하는데 만오천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지금 현재 환율까지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체감이 어마어마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달러로 거래를 되다 보니까 현재 환율도 달러가 상당히 강세죠. 그렇다 보니까 체감이 좀 많이 되는 형성이고 우선 보시면 확실히 세력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기간 투자에 참여가 없어요. 원래라면 얘들은 스몰캡입니다. 김동현 경기지사 정치 테마주로도 움직이는 녀석이었다가 갑자기 구리를 엮여서 확 띄워버리는데 KBI 메타 세력들 입장에서는 구리가 적혀있다 보니까 원래 김동현으로 띄우려고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띄워지는 현상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거래원 입체 분석,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0128 누르시면 확실히 지금 여론 고점 상태에서도 생각보다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개인 투자자가 쓰는 창구들이 잘 아니죠. 키움은 거의 100% 개인 투자자입니다. 99%.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창구, 특히 삼성은 기관들이 좀 기타 기관들이 들어오는 금투애들이 자주 들어오죠. 그 위에 애들은 흔히 말하는 기타 세력들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박살날 거예요. 왜냐하면 구리 수혜주는 맞지만 결국 구리로 얘들의 돈을 버는 현상이 나오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매출은 높지만 영업이익이 확실히 작아요. 뭔가를 하던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PBR, 자산 순위 비율이죠. 주가 자산 순위 비율인데 이게 좀 확실히 별로죠. 이게 흔히 말하는 저 PBR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 PBR로도 원래 엮일 뻔했다가 구리로 이렇게 올라가버리니까 이미 뭐 그런 거에 대한 수혜는 이미 떠나간 것 같고 어차피 결국은 박살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항상 이만이 뭐냐면은 손절감을 확실히 정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법이 일어난 다음 차트가 형성이 되면은 이 다음 차트의 가장 저가가 우리 손절가가 돼요. 그래서 이 가격 저가 라인이 보시면은 저가가 3,465원이에요. 3,465원이 뚫려버리면은 이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80% 이상이 그래요. 그래서 개법이 일어난 다음 차트 캔들에 저가가 깨시게 되면은 일단 손절하시고 하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마 뚫리면은 우르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뚫리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가 뚫리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 여기 뚫리지 않으면 한 번 더 슈팅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이야 이전에 이런 높은 차트가 없어서 이렇게 좀 되었을지언정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막 또 올라가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은 옛날에도 이런 점이 많았어요. 감자랑 유상증자 관련으로 주가가 개발상 같지만은 한때는 엄청난 주가를 또 자랑하던 녀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에도 공간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내려면 낼 수도 있다. 만약 여기가 안 되시고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4,700원까지도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두고 매매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요. 제가 여러분께 엄청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그리고 PC 프로그램 완성이 되었고 한 달여 이상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승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다 해드려야겠지 뭐라도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된다. 지금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 이름이 주식닥터예요. 어플 이름도 주식닥터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모바일 버전 메인 화면과 PC 화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랐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알람까지 옵니다. PC 버전은 가장 많이 쓰는 탭을 이렇게 올려놨고 뒤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해요. 뭐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어플 다운받는 플레이스토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앱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어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들 앱 설치 한번 해보셨죠 다들 뭐 다른 거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서 설치를 합니다.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어 이제 그 공기계에서 다운받으시던가 혹은 PC 버전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그냥 여기 보세요. 여기 주식닥터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은 딱 이런 이제 초색깔 바탕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신 후에 다운을 받으셔서 여기 열기 버튼 누르시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오른쪽 화면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은 여기 가입하기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쳐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이것을 누르시면 돼요.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뭐 쓰실지 해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플이 지금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파워도 보이고 돌격대장도 보이고 여기 두 개가 보일 겁니다. 먼저 모닝파워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아침 9시부터 9시 10분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 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바로바로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보면 여기 이제 뭐 흥구석유도 있고 폴라리스 등 KBI 메탈 엄청 많이 올랐어요. 포착하고 22.8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이제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은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고 말씀드릴 거고 자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급등주를 뜻합니다.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발동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11%, 12%, 12%, 12%, 7%, 8%도 있고 15%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용률도 정말로 좋아요. 웬만한 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하면은 오전의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맞죠?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휴대폰 이거 다른 거 못하는데 맞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착하면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 알람으로 이렇게 매수가 다 알려줘요. 종목명의 매수가까지 그리고 놓칠까 봐 한 번 더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업무 보시고 직장일 하시면 업무 보시면서 볼일 보시고 주부분들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시다가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을 보고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죠.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고 게다가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엄청난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상세 검색 기능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박스에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 주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 주세요. 이거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입력하라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입력을 하면은 바로 관련 종목이 나옵니다. 그냥 이거를 클릭하면 돼요. 자 클릭하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이면은 사진 보이시죠. 자 실시간 수급 동향 자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보이시죠. AI가 각종 보조지표 수급 동향 한순간에 파악을 해서 이 종목이 상승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도 알려줍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겠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자 액화천연가스 풍력 환율 하락도 있고 2차전지 철강도 있고 다 나오죠. 여러분들 이 녀석이 어디 테마에 엮여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자 유사 테마 종목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테마를 우리가 보통 칭할 때 1차 테마 자 1차 테마가 있고 2차 테마 3차 테마 다들 이렇게 나누죠. 1차 테마 오르고 그 다음 2차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 3차 테마가 오릅니다. 여기에 다 나와요. 유사 테마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있는지 다 알려줘요. 여기서 아직 오르지 않은 것들 매수하면은 그게 2차 테마 3차 테마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 종목을 쉽게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방송 보고 종목 찾느라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 허비해서 막상 살라니까 이미 많이 오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바일 버전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아무튼 간단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이용을 많이 하셔서 많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 자 지금부터 이번에는 PC 버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식닥터 PC 버전 실행을 하면은 나오는 창들인데 초록색 박스 보이시죠. 초록색 박스 자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은 딱 창이 다 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급등주 포착 화면이에요. 아까 우리 모바일 버전에서 보다시피 불기등 모닝파워 수급대장 돌격대장 이렇게 해서 지금 하루 만에 수익률이 210%가 나왔어요. 지금 날짜가 이제 10일 동안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1360%가 나왔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불기등 모닝파워 수급대장 돌격대장 지금 이 모아보기 클릭해놓으면은 이제 요 4개가 한 번에 다 여기 나와요. 그런데 요것만 따로따로 클릭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만 나온다. 보통 모아보기를 누른 상태에서 많이 보죠. 순서대로 시간별로 위로 하나 둘 셋 뜨니까 가장 위에가 최신이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뭐 한 번 더 제가 상세하게 보여드릴 거고 아까 이제 뭐 어플에서 다른 거 기억나시죠? 자 불기둥 그 다음에 모닝파워 불기둥은 이제 여기 장중시세와 거래량이 불기둥처럼 상생하는 이런 시발점에서 포착하는 건데 어 좀 여기 설명 다 적혀있어요. 테마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불기둥은 자 그리고 모닝파워 장시작구 추가적으로 강력한 파워죠. 거래량이라고 뜻할게요. 강력한 거래량이 발생되는 종목을 AI가 바로 포착해서 강력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10% 이상의 상승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장시작하고 장 초반에 종목 포착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별로 종목이 나오지 않는 그런 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급대장 그리고 돌격대장인데 수급대장은 장중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AI가 빠르게 포착해서 바로바로 알려줘요. 보통 3에서 10% 수익률이 나오는데 단기적인 수익이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는데 단발성 수급이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매도하기도 더 쉽기 때문에 수익을 쌓아가기 가장 좋은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격대장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이 없어요. 개별 종목이 상승 돌격이 가능한 그런 종목을 AI가 포착을 하는데 짧은 수익 자 스켈핑 다들 들어보셨죠? 스켈핑하는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 내외 많게는 7% 내외의 수익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4가지 급등주를 실시간으로 자 누가 포착을 하죠? AI가 포착을 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처럼 PC에도 자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편지 모양이 봉투 편지 딱 봉투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종목명 그 다음에 진입 가격 그리고 밑에 퍼센트 익절가 손절가 퍼센트를 다 이렇게 알람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C 켜놔도 이게 그냥 PC로 다른 업무 하다가 이것만 켜놔도 딱 오른쪽 밑에 알람이 온다. 바로 그냥 들어가서 매수매도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이 몇 개 있어요. 세력 차트 차트 기능인데 위에 보시면 세력 차트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엄청나요. 초록색 박스에 이 세력 차트를 누르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빨간색으로 네모 쳐놓은 거 있죠. 세력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외인 수구, 기간 수구, MACD, 볼링저 밴드, 위치 판단, 심리선, RSI 등등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여러분들이 흔히 보지 못한 이 세력 매집 버튼 있죠. 저도 이거 많이 봐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여기 세력 매집 추정 지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화면에 나와요. 여기 박스 이 살색깔 화면에 나오는 이게 딱 추가가 돼요. 정확히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가 보일 거예요. 파란색은 세력이 매도하고 있고 빨간색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색깔이 정 반대로 나와요. 이게 보시면은 반대가 아니라 일치하는데 파란색 세력들이 던지면은 바로 은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나오면은 양봉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만 보고도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 팔고 있다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바로 수익 내기가 엄청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급등지점 포착도 차트에서 AI가 표시해 주기 때문에 정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다음 종목이란 다음 기능은 종목 분석란이에요. 모바일 버전과는 다르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모든 데이터가 한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굳이 네이버 검색 따로 하실 필요 없고 이 주식닥터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종목 포착부터 차트 종목 분석 심지어 공시내용 자 공시보기 하면 공시 다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은 한 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투자 비서를 고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PC 버전은 어플 이 앱처럼 플레이스토어 이런 것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디에 올려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C 버전 같은 경우는 저에게 요청을 해주셔야지 제가 따로 보내드릴 수 있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잠시 오픈해놨거든요. PC 버전 받으실 분들은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왜 구독을 눌러야겠죠? 제 구독자들만 보내드리니까 그래서 채널 구독 누르신 다음에 구독자에게만 드린 혜택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010-5929-7823 여기도 적혀있어요. 여기다가 간단히 숫자 1 숫자 1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장으로 PC 버전, 파일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설명서가 분명히 있겠죠. 이거 두 개 같이 제가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어르신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미 60대 이상의 구독자 어르신분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간편하고 한눈에 들어와서 사용하기 편하다 그것도 말씀들 하시고 심지어 수익률이 생각보다 너무 좋고 하니까 후원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무튼 여러분들도 빨리 사용하셔서 많은 수익을 보셔야 되니까 빨리 여러분들 어플을 다운받으시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버전은 그냥 우리 카카오톡 다운받는 거기 있잖아요. 플레이스토어 거기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휴대폰에 설치하시고 PC버전이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철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숫자 1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파일과 사용설명서 보내드릴 테니까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